동물들은 스스로 어떻게 지킬까? 동물들의 호신술 같이 알아보자! 천적이 눈치 못채게 나뭇잎벌레 대벌레 나무같지요 북극에 사는 북극 여우 여름 겨울 색달라 겨울에는 눈과 같은 하얀색이네 바닷속 문어는 어떨까? 상어 피해 위장하지 조개껍데기 바위도 문제없다네 겨울 색으로 몸지키는 동물 있지 알록달록 화려한 속 속이 있어 보인대 우유뱀, 무당벌레, 무당개구리 알록달록 화려한 속 모두 도망간다네 이번엔 꽥! 죽은 척을 해서 위기를 피하는 동물들을 알아보자! 입 벌리고 쓰러져 있는 주머니 쥐 죽은 척을 해그럼 모두 피해간다네 꿀뱀, 나무뱀, 콩 모양 따리 트럭 썩은 냄새 풍겨 죽은 척해 위험 피하지 무섭게 겁을 주자 꼬리 자르는 도마뱀 젖을 깜짝 놀랄 때 도망을 가지 고랑 나비 애벌레 뱀 눈 같은 무늬 있어 뱀인 척해 천적새들 겁을 준다네 갑옷 입은 동물 뭘까 고슴도치 거북이 뾰족하고 단단하지 몸을 지켜줘 어디선가 풍겨오는 보약한 냄새 냄새 풍겨적들 쫓아내는 스컹크라네 다양한 방법으로 몸 지키는 동물들 스스로 지켜 오늘도 살아남았네